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멀리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쁘게 꺾으면서 내려와. 그곳 포깍지를 한번 해봐. 이렇게 가세 이렇게 가세 drm drm Together 동백꽃을 동백꽃을 따로 따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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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세 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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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가세 가세 한 번 더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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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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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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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짜서 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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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놓고 밝혀놓고 그렇지. 은혜 애기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시집갈 혼수 만두네 만두네 살기죠. 은혜 애기 조건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 여기 흔들어 주는 음 우리가 음계 배울 때 배웠던 거 알죠? 하청 가 세 하고 본청 나왔어요. 미라 이렇게 가 세 하고 다시 하청으로 들어가. 가 세 해 시작. 가 세 해 해. 가 세 해 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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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서오세요. 동백꽃을 따로 가세 가세 거기서 밑에 가는 하청 가 본청 나와 그 다음에 꼭 누르면 꼭 누르면 새 또 본청 가세 시작 가세 그 다음에 상청 하청을 옥타브 위로 올린 것이 상청 오롱조롱 시작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그렇지 기름 짜서 푸륵을 기름 짜서 푸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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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타루야 타루 푸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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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미래도시 이렇게 푸륵을 푸륵을 그치 밝혀 놓고 밝혀 놓고 밝혀 놓고 기름 짜서 푸륵을 밝혀 놓고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그치 음이 안 내려가 기름 짜서 짜서 똑같아 짜서는 짜서 음 두 개가 똑같아 기름 짜서 기름 짜서 후를 후를 밝혀놓고 밝혀놓고 그네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조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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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조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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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조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수삼 가 세 가 세 가 세 가 세 세 세 세 동백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가 세 가 세 가만히 소렁조롱 동백꽃을 따로 자러 소렁조롱 동백꽃을 따로 기름 짜서 부를 기름 짜서 부를 기름 짜서 밝혀놓고 기름 짜서 푸륵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푸륵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푸륵을 밝혀놓고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족흥 은 다리족흥 은 대고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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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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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다리 동백 다리입니다 둥근 다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우리 꽃잎은 수줍다구 수줍다구 얼굴을 얼굴을 돌리네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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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신부야 신부야 둥근 탈이 둥근 탈이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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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그렇지요 신부 신부야 둥근 탈이 신부야 둥근 탈이 어서오세요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수줍 수줍다고 그렇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수줍이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한음만 내려와 때우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시작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시작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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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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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숙이네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장이도 위에 어청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 해 동 똑같아요 해 해 어청 해 동 백 동 백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우리가 배웠죠 하청 본청 꺾는 음 다시 본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청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꽃을 동백꽃을 따로 나로 가세 분 보렁 조롱 동백을 따로 보렁 저롱 동백 을 따다 기름 자서 푸륙을 밝혀놓고 기름 걸 분 물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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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시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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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둥근 터 이어서 둥근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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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저 멀리 바닷에는 저 멀리 바닷에는 아낙내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내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무태선은 무태선은 우리 고장 무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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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저 멀리 바닷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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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태선은 우리 고장 무태선은 우리 고장 무태선은 우리 고장 무태선은 우리 고장 무태선은 금액이 들리니 동백을 따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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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꽃을 따로 가세 동백 꽃을 따로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빨간 동백 따다가는 우리 회장님 아일거지? 자꾸 바뀌면 안돼요 이방산 한다고 그러죠 그랬었어 sorry 동백 타령도 참 좋겠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두개 다 하지 뭐 두 분이서 짝지해서 짝지해서 해도 돼요 여보 여보 독창하겠다고 솔로를 솔리스트 솔리스트한테 뭔 트웨트를 하라고 그래 나는 아직 배우도 안했어 어떤거를? 나는 돈 타령한다고 했잖아 그럼 돈 타령 배워줘야 돼 오늘 큰일날 아냐 아냐 배워줘야 빨리 배워서 익혀야지 아니 그냥 솔리스트한테 뭔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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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난 배가 없네 그게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완속기가 필요할걸 빨리 배워줘야 돼 그래서 먼저 배워줄게 오늘 돈 타령 배울거야 나가시봐 우리 회장님 이거 하라고 나는 누가 이거 하는지 알고 싶어 이거 배웠네 이거 허당이잖아 지금 이거 허당이요 하하 빨간동 백 다다가는 빨간동 백 다다가는 빨간동 백 다다가는 이 힘개신 방앙에 꽂아놓고 이 힘개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똥백을 하얀 똥백을 또 가다가는 또 가다가는 또 가다가는 가는 빨리 가가 반박자밖에 아니니까 가는 가는 다가다가는 다가가는 군무고 고진방에 군무고 고진방에 꽂아 주세요 빨간 똥백 다다가는 빨간 똥백 나다가는 빨간 똥백 다다가는 하얀 동백은 하얀 동백은 따가다 거른 따사나는 부모님 방에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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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꽃을 따로 가세 동백 꽃을 따로 가세 가세 이 사람 효자는 아니여이 곧놈은 즉 각지 임주고 하얀 동백은 따서 부모님 방에 나와 그 흑헌 흑헌 놈을 가뜩이나 흑헌이 우리 흑헌 것은 상북 냄새 나고 옛날에 안 좋아했어 어르신들은 고운 것 좋아하고 거꾸로 해야 한단 말이지 즉으님은 가뜩이나 젊어서 이뻐주겠고 젊은디 뭐다라 곧놈 해주고 연로하신 엄마아빠한테는 흑헌 놈을 갖다 놓냐고 이런 이런 사람이가 있어 너무 솔직여 이런 인간 연이의 놈이요 예? 연이의 놈이요 이거 연이요 연이의 놈이요 연이도 그러고 놈도 그려 놈도 나빠고 연도 나빠 그러지라이 늙어서는 고운 것 좋아하는디 예이 부려 부려니 아냐 부려 자식들 모다 놈일수도 있네 놈일수도 있네 지휘꺼 읽어보니까 놈일수도 있어요 놈일수도 있어요 이 총각마음 쫄짝 땅한거 원래 꽃은 남자가 따서 자고로이 남자가 따서 여자앞께 주자네 허나가나 멋나 다 전통적으로 남잔디 그래도 심통인 못써 저거 저거 각시 이쁘잖아 뭐다라 같이 준다는거 남자가 담그고 쉬고 힘겄다는거 여자가 엄마가 자 치매는거 하는거 얼른 가라고 하는거 같더니 흥은 놈 따서 흥 무리 찰나단말로 흥은 놈 따서 갖다 주고 말이여 고운 놈은 저거 각시 주고 말이여 그렇게 그렇게만 살아봐 어디 하나 선택 말해주세요 기다리 지금도 감사합니다.